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마코언니랑 같이 방송을 합니다 마코언니는 엄청 재밌어요 오후 4시에 마코언니랑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금 수업 중인데 쉬는 시간이라서 잠깐 영상을 찍어요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지금 태풍은 다 지나고요 태폐천 쨍쨍 태폐천 쨍쨍이예요 천만다행이죠 혹시 다른 지역에도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태풍 피해 있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내갔으면 좋겠어요 가을 하늘이 엄청 맑아요 예상과는 달리 비도 부치고 바람도 부지 않고 이렇게 날씨가 맑으니까 추석 전에 볼일도 잘 볼 수 있고 특정이죠 오후 4시에 제 방에서 스탠로 보시는 분 마코언니 오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의 속 중입니다 3시 반에 맞춰서 빨리 달려가야 돼요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던님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하죠 저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예쁜 것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궁극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랑 함께 오후 4시에는 저도 알랑할랑 춤도 출게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주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 미친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제 방에서 스플로이너분들이 사랑합니다 아시죠 제 마음 제 마음 드릴게요 모든 요를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후 4시에 뵙어요 사랑합니다 건축 탁 양념 양장 양장 뵙 산 양은 제일 담음 소 method 촌 이렇게 해야지.